96년생, 내가 기대했던 이동수가 성사가 되면서 양어깨에 날개를 달고 움직이는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2월달에는 평생 가는 좋은 인연의 소개가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할 일이 있습니다. 84년생, 사람은 누구나 굴렁굴렁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 너무 정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있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달 말이 되면서부터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내가 원했던 것을 또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72년생, 무엇을 가져도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문이 열려서 이달 말 중순부터 시작 지점을 보신다 그러면 금전은 들어오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도 조금씩 성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한번 다시 쳐다볼 일이 있습니다. 60년생, 정신없이 뛰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올라오셨네요. 금전은 주머니가 항상 풍족한데 마음은 항상 허전하세요. 왜? 내가 너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을 쳐다보니 나한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돈이 아무리 있어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더군다나 수문할경이 넘어수시면서 내 몸에 자꾸 조금씩 이상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에 가서 잠깐 검진을 받으시고 조그만 휴식을 취하셔야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48년생, 어느 문서 하나가 조그만 문서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문서가 들썩들썩 하시면서 지금부터 들썩거려요. 지금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5월, 6월달 되면 그 문서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면서 큰 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돈 안 하셔도 돼요. 왜? 이 문서로 인해서 노년에는 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큰 목돈이 들어오니까 더 좋은 일이 있으시겠습니다.